현대 생활에서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긴장을 해소하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음료 톱 3 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음료는 라벤더 레몬에이드 입니다 라벤더에는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가 있으며 레몬에이드와 결합하면 상쾌하고 진정 효과가 배가 됩니다 햇볕이 따스한 오후나 바쁜 하루를 마친 후 라벤더 레몬에이드 한 잔으로 긴장을 풀어보세요 다음으로 카모마일 티를 추천합니다 카모마일은 오랫동안 진정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카모마일 티 한 잔은 여러분을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 깊은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cbd 오일이 첨가된 허브티를 소개합니다 cbd는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연스러운 성분입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허브티에 몇 방울의 cbd 오일을 추가하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료는 스트레스가 가득한 하루를 보낸 후 긴장을 풀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이 음료들을 포함시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더욱 평온한 삶을 누리세요 이 음료들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느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음료들은 여러분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